이쁘네. 그렇게 좋아요? 예뻐요. 혹시 할머니도 아세요? 응? 할머니는 뭐라고 하세요? 기분 언짢아하시진 않으시고? 뭐야, 그 바보 같은 질문은? 무슨 할머니랑 결혼하나? 나 봐. 우리 회장님이 나 처음에 얼마나 싫어했는지 기억 안 나?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지? 약혼까지 했잖아.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. 어허, 김진마들이 잡생각에 시간 뺏기지 말고 일을 하고 일. 회의잖아, 우리. 빨리 나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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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궁합이 전복 맞은붑이 전복 두둠 전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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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